2022년 화몰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저지하기 위한 파업을 두 차례 진행했다. 화물현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였는데 정부는 협상 대신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초원법적 수단을 꺼내들었다. 화물현대의 16일간의 파업 이후에도 결국 안전운임제는 2022년 12월 31일로 폐지되었다. 정부는 현재 안전운임제를 대체하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지만 법적인 제도가 아니고 지침에 불과해 강제력이 없으리라는 우려가 크다. 아직 표준운임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공표되지 않고 있다. 안전운임제가 폐지된 이후에 화물현장이 어떤지 듣기 위해 지난 7월 16일 강서구 공공운수 노동조합사무실에서 화물연대본부 기획실장 박연수님을 만났다. 안전운임제 폐지 후 현장에서 예전에 장시간 노동이 늘고 노동강도가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없어지면서 운임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게는 40%, 평균적으로 20에서 30% 정도의 운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운임이 떨어지니 생계와 화물차를 구매할 부금을 메우기 위해 야간 노동,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이 일반적이고 14시간씩 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표준운임제를 준비 중이라고 하지만 아직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준운임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안전운임제에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운임에 포함했습니다. 또 안전운임제 체제에서는 과적하면 과적할증료도 내야 하니 화주들이 굳이 과적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빈차로 돌아오는 것까지 포함한 왕복운임을 기준으로 운임을 설계했습니다. 이래야 화물 노동자 입장에서는 올라가서 집 내리고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려올 때도 물건을 싣고 내려오느라 연속으로 긴 시간 운전하거나 시간에 쫓기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표준운임제 가이드라인은 처벌 조항이 없고 특히 화주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제성이 없는 제도로는 어떤 방식으로 공표가 되든 현장에서 표준운임제를 지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도 화물연대가 여러 번 총파업을 했습니다. 총파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운임제를 도입했는데 강제성이 없는 운임제는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어떤 건가요? 안전운임제 제의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교섭제도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도가 적용받음으로써 다른 품목들의 운임인상 효과를 동반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최근 앱을 통해서 일감을 받고 그때그때 운송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합니다. 화주가 100만원 불려도 중간에 다 빼먹고 앱이 50% 정도 떼고 화물노동자가 받는 돈은 한 30에서 40만원밖에 안 되는 다단계 착취 구조이지요. 플랫폼이 거래의 투명화나 거래 단계를 단축하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화주의 책임을 은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화물운송산업이 지금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 억지로 화물운송산업을 유지해왔지만 균열이 생기고 있고 그 균열의 결과 시민과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나 화주 측에서도 화물운송산업이 지속가능해지려면 어떤 방안이 좋은지 진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물차에 대한 각종 뉴스를 알려주는 영상 뿐만 아니라 계약상담 및 매매 영상이 다양하게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